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동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육수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 까다롭고 근데 오늘은 아주 간편하면서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는 우동 액기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실 집에서 만들기는 좀 까다로워요 식당에서 만들기도 좀 까다롭구요 근데 오늘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맛은 전문점 수준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우동 육수거든요 액기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물에다가 희석해서 한번 끓이면 우동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판 냉동 사놓기 우동면이 있어요 이걸 준비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바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종이컵 그리고 저울 그리고 수저 계량을 할 거구요 이렇게 먼저 냄비나 웍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물부터 들어갈게요 그리고 몽고진 간장 혹시 일본식 우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을 기꼬만 간장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미양이나 미림 그리고 청아나 정종 써 주시면 됩니다 설탕 혼다시 다시 멸치 이렇게 넣어 주시고 불을 센 불로 켜 주세요 그리고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만 끓이고 불 꺼 주시면 되요 자 이렇게 한번 팔팔 끓으면 불을 꺼 주시면 됩니다 꺼 주시고 위에 떠 있는 거품은 살짝 걷어 내세요 걷어 내신 후에 자 이렇게 걷어 내고 여기에다가 다시마 사이즈 보세요 10에 5cm 정도 놓고 그리고 가스오씨 한 두 수준 정도 되네요 가득 이렇게 넣고 찬물에 중탕으로 빨리 식혀 주시면 되요 자 이렇게 찬물을 먼저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가 가지고 식혀 주시면 되고요 찬물이 좀 뜨거워 지면 여기다가 뭐 얼음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 틀어서 계속 흘려보내면서 빠르게 식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오씨 하고 이제 멸치 같은 경우는 다시마 요거는 완전하게 식은 다음에 건져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찬물을 옆에다가 틀어 놓고 빠르게 식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늦게 식히게 되면 염도 부분이 조금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식혀 주시는 게 요거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식게 되면은 간장통 뭐 유리병 그리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동안 우동을 씻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맛간장이죠 사실 우동 맛간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동 세팅하고 이 액기스랑 물하고 희석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